중앙의 중앙 그리고 중앙의 좌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드디어 이뽕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중앙 아래쪽 좀 봐주시겠어요? 아니 거기 서신 김에 아예 이쪽 아래쪽 좌측 아래쪽 중앙 아래쪽이요 그리고 중앙 위쪽 두 분 임규남 역의 우리 고수씨의 순수한 모습 그리고 초능력자의 강렬한 모습 두 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봐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죠? 자연스러운 모습 중앙 중앙 아래쪽 자 그리고 좌측 볼게요 왼쪽 왼쪽 두 분 이렇게 친한 척춤 왼쪽 멋집니다 의형제 같은 느낌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상이 오늘 두 분 다 정말 멋집니다 오른쪽 위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지금 프레시가 정말 많이 터지네요 우리 임대리의 저 해맑은 표정과 예 손짓 제가 이번에 봤는데 미친 눈빛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건데도 미친 눈빛 여러분들 그걸 잘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강동원씨의 눈빛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레드선 그리고 중앙 아래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친 눈빛의 포스가 느껴지죠 좌측 좀 봐주시겠어요 강동원씨 좌측 예 진짜 그냥 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분은 그림이 없어네요 우측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예 의상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또 입게 될 워커의 육부 바지 예 예 굉장히 멋진 스타일이죠 예 강동원씨 감사합니다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우리 또 가슴팍에 그 만년필 대로 쓰이는 기토를 달고 나와주셨어요 너무 멋진 코디입니다 중앙 봐주시고 중앙 아래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수씨 오랜만에 영화라 굉장히 설레고 떨릴텐데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도 좀 봐주시겠어요 예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짓는 표정 좀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표정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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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측도 좀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고수씨 자 이제 그러면 임대리 마음대로 자유로운 포즈 예 아 예 손 한번 올라갔어요 예 손 뒤로 갔고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에